드디어,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, 나의 제대도 찾아왔다. 이 병장님, 전해 축하드립니다. 고맙다. 염마, 너 애들 좀 적당히 괴롭히고, 또 강원봉 사이코 김오창 병장보다 더 해. 아, 제가 또 뭘 어쨌다 그러십니까. 축하드립니다. 고맙다. 이 병장, 저녁 축하한다. 황 중위님,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꼭 사단장님 되십시오. 물론이지, 나 벌써 중이야. 사단장까지 아주 금방이라고.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그래, 옆봤다. 얘들아, 간다! 부대 차렷! 이용주 병장님께 경례! 축하! 충성! 간다! 잘가라, 이용주. 확인했다. 잘가라, 이용주. 잘가라, 이용주. 네 활동을 나갈 시제도 되냐? 네 활동을 나갈 시제도 되냐? 잘가라, 이용주. 황 중위. 그렇게 화려했던 나의 군 생활도. 끝이 났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런데 자네는 아직도 최뱀이 뭔가. 아니 내가 입버릇이 생겨가지고 미안하네. 그나저나 자네는 요실금 좀 괜찮아. 여전하지 뭐. 그래도 요실금 팬티가 잘 나와서 살만해. 그래 그래. 어딘 좋은 거 좀 하고 댕겨. 최명장님. 아이고. 저기 들어오는 거 맞네. 걸어 걸어 걸어. 아니 젊은 놈들이 뭐 단단으로 이렇게 그친 놈 마냥 척 꼬지랄 소리여. 죄송합니다. 내가 매장하시고. 아니 진짜 밑에 것들이 빠져가지고. 니들이들 일찍 일찍 다녀야 될 거 아니야. 아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. 그만 좀 갈구지. 그러게 말이야. 아직도 지가 왕인 줄 안다니까. 내 이놈의 자식들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허장아. 이놈 이거 성질이 뭐라고. 너 여기서 나 이놈아. 너 죽어 이놈아. 큰일 날라고. 아이고 그래. 그나저나 그. 방언이 자네는 관절염 괜찮아졌나? 예. 병원 계속 잘 다니고 있습니다. 그 제일 어린 놈이. 관절은 제일 먼저 말썽이면 안 그래. 너 관절 얘기하지 마. 아들 안 아파 봤으면 말을 하지 말로. 어 케빈. 그 오랜만일세. 미국에서 온 거야? 어 나 밥 먹었어. 뭐요 이놈아? 아니 내가 너. 밥 먹었냐고 물어봤냐? 어. 아 이따 전적대. 노래방 고고씨. 아이고 이거 왔네 왔어. 이제 스스로 왔어. 너 왔어 이놈아.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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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이라는 거야. 저 저. 귀가 잘 안 들린답니다. 아 저런. 그 젊은 놈이 벌써부터 그래. 어이. 아 누구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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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어떻게 되고요. 아이고. 이 세상에. 아이고. 아이고. 그 의원사님도 오셨습니까? 그래. 아 이 형한테 이거는. 이 그대로구만. 그러게. 그거 완전 동안이십니다 그래. 헐라. 내가 젊었을 때는. 노화 소리 듣더만. 요즘에. 동화 소리 듣고 산다 아이가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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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들. 들어가십시오. 아이고. 아이고. 그러지 마다. 그러지 마다. 그래들. 그렇죠. 헉. 자. 오랜만에 경례 한 번 드립시다. 후대 차렷! 사단장님에 대하여 경례! 충생! 바로 에휴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이렇게 서둘러 가셨네 그대 다들 절 들어봅시다. 에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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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그래도 이 소원은 풀고 가셨네. 사단장도 다시. 그러게 말입니다 아예 그렇게 큰 훈장들을 많이 받을지 그땐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병신 같았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하다 나는 아니 각국 전쟁 지역마다 지원을 해서 공을 많이 세우셨다지 않습니까 군에선 전쟁 영웅으로 불린답니다 영웅 그래도 참 굿 가이였는데 아이고 여지껏 조국말 하나 제대로 못하고 글렀다 글렀어 뭐 이 자식아? 죽을래? 한 번 선임은 영원한 선임인 거 몰래? 그만 이 자식들! 깜짝이야 고참들 앞에서 뭐하는 거야 이 문디자스들 안짓도 그리 다투고 다니노 자 자 오늘 우리 오랜만에 이리 만났으니깐 자 코가 삐뚤어지게 한 번 마셔보자 자식아 이제 아이고 뭐야 벌써 다들 고라떨어진거야? 진짜 들은 거 그만들어갔어. 이 소대장님도 같이 계셨으면 좋겠구만. 아니 뭐 좋은데라고 이렇게 서둘러 가셨어.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구만. 고마워. 일어나. 일어나. 야, 빨리 안 일어나! 아, 어르신들 죽으시는데. 야, 누구야? 이것들이 아주 빠져가지고 너 미쳤어요? 어떤... 이겨, 내가 두려워하고... 야, 이게 뭔 일이야, 이게! 아니, 너 어떻게 내가 보여? 빨리 일어나라고, 이 자식들! 빨리 일어나라고, 이 자식들! 빨리 일어나라고, 이 자식들! 빨리 일어나라고, 이 자식들! 바피야? 니가 바피야? 사초야? 사초야!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소대장님이 돌아가셨는데. 귀신인가? 귀신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, 이게! 꿈이야, 꿈이라고! 이런 거지같은 것들이 진짜... 설마 같은 소리하고 있어, 빨리 일어나라고, 이 자식들! 빨리! 빨리! 일어나라고, 이 자식아! 빨리 일어나. 빨리 일어나라고, 이 자식아! 빨리 안 일어나? 아악! 아악! 아이씨, 모르를 큰일 내. 안 할 거야, 안 할 거야, 안 할 거야. 죽었는데, 모르를 큰일 내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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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 씨, 소대장 죽었는지? 내가 죽긴 왜 죽어, 이 자식! 아직 산안전구 못됐는데 죽을 수여. 뭐야, 너들이 훈련 중에 술 마신 거야? 술 마셨어? 뭐야?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그럼 설마 그게 꿈이었단 말이야? 이런 젠장 말도 안 돼. 그게 또 꿈이었다니? 또 꿈이었다니? 이것들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니들 지금 당장 5초 내로 완전군장하고 집합해? 실시! 실시! 빨리 빨리!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. 아직도 제대를 못 했다니? 게다가 아직도 혹한 게 훈련이라니? 이런 젠장!